그 한마디를 할 줄 몰라서 떠나가는 날 붙잡지 못해서 장담하지 마. 누가 힘들게 한대. 절대 그럴 일 없어. 이제 기다리는 것 따위 하지 않을 겁니다. 제가 갖고 있는 힘 그걸로 저 아이 꺾어버릴 겁니다. 나한테 왜 이러시오. 잠깐만 잠깐만 이거 놓고 내 얘기 좀 들어보시오. 다시 다시 저 좀 살려주십시오. 저 해민서에서 일이 내쳐지면 저희 가족들 굶어 죽습니다. 해서 다 눈 감아줬어. 떨린 식구들이 많으니 어쩔 수 없겠구나. 다행히 해민서 약재를 뒤로 빼돌리는 것을 알고도 눈 감아줬어. 이젠 안타까우니까 이해하고 눈 감아주고 그런 거 안 할 생각이예요. 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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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